님들아 저 요즘에 책 읽고 있어요 거의 한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나 새로 샀습니다 책 읽으려고 10년 후에 제타를 죽인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거는 저 옛날에 보긴 했음 놀랍게도 저 그 책 본 적 있어요 사서 보진 않았고 군대 있을 때 거기서 우연히 본 것 같은데 나 그거 읽은 적 있어 와 나 좀 유명이 됐는데 님들아 온카사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는데 나름 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말의 무게가 내가 책에서 봤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랑 이제 내가 쇼츠에서 봤는 대로 시작하는 거랑 그 무게가 다르잖아 그것 때문에 좀 책을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음 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거는 어 그래? 이러는데 야 내가 쇼츠에서 봤는데 이거는 말의 무게가 한없이 가볍잖아 사실상 아트록스네 아 나 근데 지금 난치가 심해져가지고 밤이라 시야가 흐릿한데 스케일 잘 피할 수 있나? 일단 가볼까 아트록스 특징이 이제 1레벨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1레벨의 이득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정도로 만족하죠 자운 전립 다음에 그냥 프리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킬이 나왔네요 그냥 킬각이 보였달까? 살짝 이런 느낌 굳이 뭐 힘을 다 쓰지 않았달까? 어어? 아니 아니 번아 어어? 미안 한 번 피하긴 했는데 W를 맞았네 전멸 예상에서 앞으로 피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I번 Q를 피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게 좀 아쉽네 그냥 한 번 그림 만들어 보자 이블린아 뭔지 알았어 나보지 않은데? 나보지 않은데? 아직은 안 쳐서 아직이네 아직이네 휴즈나 된 다음에 하자 이거는 어? 뭐야 언제 왔어? 어 왔어 어 이블린이 형 왔어 왔다 졸려서 온지도 못 왔어 한 칸 더 먹고 싶긴 한데 한 칸 더 먹고 싶긴 한데 그죠? 여행까지 먹고 싶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건 못참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이거는 운이 좀 좋았다 그죠? 어? 나 죽었어 얘 왜 여깄냐 슬슬 열어도 되지 않을까? 맵 끄면 좀 답답하잖아 그죠? 오 13대 5인데 뭔일이 있겠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쎈? 흐흐흐흐흐 내가 졸려서 좀 뭘 못했나? 야스오가 생각보다 많이 쎈데? 내 회오리를 안 맞았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확실히 졸릴때 하면 이게 아쉽네 어 이거는 걸릴 것 같은데 장막은 빠졌는데 할만한데 여기? 스판 안되나? 뭐야 이거 오오 야꾸구요 이거 멋있긴 했어 흐흐흐흐흐흐흐 칠 속은 딱히 없었다만은 음 멋있긴 했다 그래 와 진짜 다행이다 너무 늦게 졌어 근데 와우 잡을만한데 저거는 와 다행이다 하이유 야쓰 이번엔 좀 미끄러졌네 잘가렴 뭐 어쨌든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그쵸? 디디 타 뭐야 케넨인가? 케넨 상대로 상성이 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어우 시끄러 아 Q를 맞았네 근데 Q 찍었으니까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W가 아니라서 이러면 좀 할만하죠? 넘치는 다 먹어주면서 이정도? 2렙 찍고 한번 노려볼까? 아 오케이 인정하마 이거 시작해보나보니까 우리 정글 투캠프 먹고 갱오는거는 인정이지 좋았어? 이길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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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울요? 다음 한 대문 찍고 와라 다이나야 억가도 이런 억가를 해 여기까지 어 롤 재밌는데? 이래서 내가 롤을 못 끊어 와 바텀 3대 2인데 당했네? 근데 바텀 3대 2인데 당했네? X 아 나도 2대 1을 이겼으니까 바텀도 3대 1을 지는게 맞아 대각선이면 그쵸? 위에서 이겼으니까 아래에서 지는 대각선은 일단 나오긴 했어 6렙 찍으면 안죽지 않을까? 다이나 오기전에 6렙이 되려나? 다이나야 재미없다 이제 재미없어요 니마 억가 걸다봐 이녀석 억가 있으면 손해를 뭐야 오케이 굿 여기까지 저희가 그래도 좋았다 이런거는 아주 잘하졌어 이거 밀고 한번 사려야되나? 다이나 위쪽 아니야 지금? 한 번 더 올 때 됐는데 조금만 사릴까요? 얘 무빙이 이상한데? 아니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 사실 이렇게 앞에서까지 먹는다고? 거의 아래쪽이니까 아니 보듀오한테 죽으면 어떡해 다이나 없이 이렇게 죽는건 예상왠데 저 한번 빠지면 들어가고 싶긴 한데 한 번 안쓰네 아 일단 노공 셀프 한번 쓰죠 지금 좀 쎄게 하고 싶긴 한데 캐는 지금 노플이거든요 질기환 쎄게 한 다음에 킬각도 잡아보자고 내려갔네 코피는 어 어 학살 중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을 다녔습니다 게임이 또 또 이렇게 돼버렸네 또 나만 통나무들지 또 다 위에 올라가서 팹댄스 추고있지 크지않은데 이러면 킬각 한번만 볼까 아 근데 여기 다이나 도 있는데 아 근데 여기 다이나 도 있는데 애매한데 가볼까 에이스 아 아 가버려 여기까지 퍼드락킬각도 나왔었는데 뭐 나눠 먹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저는 이미 킬 만큼 커가지고 사실 킬각을 파괴했습니다 무리한다 얘 곧 미드는 밀렸네 틈몰더야 근데 너가 여기 있는게 맞지 않을까 나 혼자 했어도 그냥 솔킬 났을 것 같은데 사이드 계속 하다보면 미드를 절대 안 가겠다 말했는데 스몰 더하나 아 까비 RW하려고 했는데 여기 세력 몇 남은거야 저거 까비요 다치지마라 난 신이다 다치지마라 신이라 했다 삼지나 삼지나 카이사는 신이라니까 이 녀석들아 잘가렴 다이애나가 왜 그렇게 초반에 탑을 그렇게 얻가했을까 다이애나는 이 미래를 잠깐 봤던게 아닐까 너무나 두려웠던거야 저 다이애나는 이 카이사가 어떻게 돼버릴지 그냥 2렙갱을 두 번 안오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던거야 뭔가 바론 치고 있을 것 같더라 가자마자 렌즈 박으려고 했는데 공 말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이오 제가렴 미드가면 끝나겠다 저거요? 저거요? 음 야 이게 내 표가 안들어와? 아휴 보뚜 그냥 어? 서로 싸우더니 칭찬도 안줘 못났다 못났어 그냥 마셔요? 넌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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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